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야 이베 매드야 나 1등으로 넘겨줘 1등으로 나 1등으로 오케이 야 첫 스타트가 좋아 지뢰? 스바? 아 야 야 나 죽여 아 진짜 나 1등으로 넘겨 버그 막혔냐? 버그 막혔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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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글로 가면 안 된다고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표지판? 표지판? 이거? 이거? 어? 나 버그 스기 도전 애들이 도착했는데? 어떻게 하는 건데? 아니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건데 얘들아 아니 나 모르겠어 맨 끝쪽? 맨 끝쪽이 어디야 잠깐만요 컨트롤 알트 델레트 좀 하고 아 나 어떻게 하는지 몰라 진짜 모르면 쓰면 안 돼? 그런 거야? 아 나 이런 맨 말고 진짜 원조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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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아 그거 진짜 잘하는데 아 이런 맨은 진짜 여기 모습 다 웃기고 있냐? 야 나 처음부터 뒤지겠다 나 처음부터 뒤지겠다 아 나 진짜 스밤바 너무하네 애들 아 너무하네 진짜 아 너무하네 진짜 애들 어디까지 갔어? 어 별로 안간거 같은데? 야 지금 지금 블루가 존나 씩 바르고 있잖아 우리를 존나 양악하고 있잖아 블루가 아니 쓸모없는 부스터만 써 아니 부스터만 써 왜 왜 존나 쓸모없어 아 계속 아 진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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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할게요 붙어 어 CPU 사용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놈의 CPU 그놈이 얘들아 가지마 얘들아 꼬리나지 말아봐 얘들아 꼬리나지마 보그쓸 때까지 꼬리나지마 이게 보그쓰는게 목적이다 무조건 보그쓰는게 목적이다 얘들아 꼬리나지마 꼬리나지마 내가 보그에 실패해도 꼬리나지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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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하는건데 어 뭐야 이렇게 어디 오 오오와아아아아아아아 개 굿 아아 야 바주카 어디 과 바주카 어디로 과 나이스 드디어 맞았어 뒤져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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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zukan 바주칸번 더 뒤져 제발! 제발! 듀오! 듀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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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 생복 맞아요. 지리고 리방할게요. 리방. 리방하기 전에